안녕하세요. 문감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아담한 항아리 상권 내 중심 근린생활 건물로 자리한 인천 계산동 올근생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인교대역과 계산시장을 도보 5분 거리에 두고 있으며 풍부한 주거수여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 내 건물입니다. 계양대로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불안기에도 지역 내 상가들이 공실없이 운영 중에 있는 안정된 상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대기 312.2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15.51제곱미터, 연면적 552.59제곱미터로 2009년도의 지상 5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으며 구조는 철균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주소로 되어 있는 공실가장 5미터당 255만 5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19억 5천만원입니다. 공실 없으며 전체보증금 1억원에 월 610만원 나오는 것으로 연수익 7,320만원 나오는 수익률 4%의 건물입니다. 올 리모덱인데요. 손볼 것 없이 깨끗한 상태여서 지역 내 임차수요가 선호하는 건물이란 점과 부가세 관리비 결토로 드러난 수익 그대로의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